전국에서 처음 부산시가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첫 감사의 의미와 또 개선책 등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아련의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부산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 현황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드라이브 스루 요즘 크게 늘고 있죠. 정식 명칭은 승차 구매점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국내에서 부산에 처음 생겼습니다. 1992년 부산 해운대구에 들어선 대형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인데요. 2019년 52곳이던 부산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지난해 78곳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부산에 55곳이 있으니까 서울보다도 20곳 가까이 많은 건데요.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식음료를 차에서 살 수 있어서 편리하긴 하지만 주요 간선도로에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차량 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 부산시가 올 초 민원이 가장 많은 매장 3곳을 대상으로 출근 시간과 휴일, 정상 영업할 때와 운영하지 않을 때를 가정해서 평균 통행 속도를 비교해봤더니 최대 시속 10km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차량이 인도를 통해 드나드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잇따라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부산시가 감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차들이 도로까지 나오는 경우도 많죠. 감사를 했더니 부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매장 수도 틀릴 정도로 그렇다면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는 얘기일 텐데요. 감사 전에 부산시가 파악한 드라이브 매장 수는 64곳이었는데요. 감사 이후에 78곳까지 늘어났습니다. 국토관리청 등 다른 기관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거나 진출입로에 보행로가 겹치지 않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곳은 그동안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이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매장을 운영하던 두 곳도 현황에서 누락됐습니다. 반대로 부산 서구의 한 약국은 코로나19 때 한시적으로 드라이브 스루로 운영을 했는데 아직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구군과 협력해서 정기적인 실태 조사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약국도 이렇게 하는군요. 차량 정체도 문제인데 무엇보다도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을 보면 자치단체가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과속 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를 명하면 업주가 일을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 설치 명령을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지만 부산시 조례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았는데요. 부산시는 관련 조례를 도로법에 맞게 개정해 부족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산 지역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대부분 300에서 500제곱미터 정도의 소규모 매장입니다. 그런 이유로 차량 흐름 변화와 안전도를 조사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도 아닌데요. 부산시는 이제 조례안을 개정해서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감사 결과로 토대로 조례도 개정을 하고 또 시가 법 개정을 정보에 일단 건의를 했잖아요. 이게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부산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소규모 매장이 많아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는 곳이 12곳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한 곳당 내는 돈이 평균 35만 원 정도거든요. 부산시는 소규모 매장도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그 금액도 현실화하는 등의 법 개선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감사 과정에서 부산시가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인식 조사도 벌였는데요. 매장 부근의 보행 환경과 관련해서 52.9%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응답자 중에 78.5%는 자치단체 규제가 차량 정체 해소와 보행자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한 법 개정 건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부산에서도 지난 5월에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 매장 운영을 제한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는데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급격하게 늘지는 않겠지만 이용객이 꾸준하게 확보가 됐다 보니까 그에 따른 안전 문제라든지 교통체증 문제 이런 것들이 정부가 나설 때가 된 듯하다는 거죠.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어른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